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H&D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컨셉이에요, 방금? 무리가 왔다, 이렇게. 저희는 지금 뭘 하러 왔죠? 페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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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영상통화를 하러 왔네요. 페이스. 좋은데요? 페이스. 페이스 티켓을 페이스 티켓. 네,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알래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잠이 솔솔 우는 굿나잇 인사. 굿나잇 인사. 진짜 잠이 와야 돼요, 이거는? 알았어요. 진짜 잠이 올 정도로 해줘야 돼요. 잠이 솔솔 우는 굿나잇 인사. 만약에 제가 잠이 안 왔다, 그럼 다시 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네. 잘 자. 잘 자. 아, 안 온다. 다시, 다시, 다시. 하나, 둘, 셋. 잘 자. 아, 안 온다. 차라, 차라. 찼다. 찼다. 아, 당제적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야. 이렇게 자기는 또 처음이네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늦잠전은 형 올 동생이 깨우기. 그냥 반대네요. 도와줄래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깨우는 애는 남도연이고요. 제가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야, 도연아. 일어나라. 야! 야! 조금 부족해. 좀 귀엽게 해주세요. 제가 잠드는 동안 깨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살짝 멀리서 하던데. 좀 멀리서. 도연이가 진짜 딱 이 정도의 색이 있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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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 네. 그렇게 합니다. 똑같네요. 완전 거리까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두 명이서 해야죠. 단체. 레츠 겟잇. 도연 씨가 뽑으세요. 좋은 거다. 힘들 때 위로해주는 친구처럼 따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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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일단 먼저 힘들게요. 네. 힘드세요? 이게 나도 뭐 나도 뭐 올해는 안 살았지만 이게 살면서 나도 사실 그런 걸 느끼거든. 이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죠? 지나가는 거니까 더 좋아질 거야. 언젠간 돌아오게 될 거고 이걸 너 잘 버티기만 하면 돼. 알았지? 시간은 지나가. 제가 힘들게요. 네네. 제 방식으로 할게요. 제 방식으로.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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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힘들어. 괜찮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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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나도 힘들어. 네. 저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살짝 위로라기보단 좋지. 약간 같이 이겨내는 스타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인생이 그런 거죠 뭐. 어땠나요? 그냥 일상생활을 살았어요. 갑자기 일상생활을 여기서 왜 살아요? 그냥 평소로 했습니다 저는. 일단 저희가 재밌는 시간이었고 아 예 하세요. 벌써 끝낸다고요? 얼굴 네. 얼굴 출입장 얼굴 얼굴 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잘 맞췄고 우리는 한 발 더 성장을 하는 좋은 기계 됐습니다. 좋은 기계 됐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베이스 티켓 아 일단은 안녕 베이스 티켓 재밌다. 베이스 티켓. 다음에 또 할게요. 베이스 티켓 잘 자요. 안녕. 어머니가 안녕하세요 어머니가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페이스 티켓을 하러 왔는데 사실 이제 팀을 나눠야겠네요. illy아 웃기바 우리 셋이 tour 그러니까 안 보여준다. 니네 너가 보라색 머리니까 보라색 내가 이렇게 할게 내가 이렇게 할게 오 아니죠? 뭐예요? 뭐예요? 모델처럼 당당하게 모델처럼 당당하게? 모델처럼 당당하게? 어 딱 그러면 워킹에서 한 명씩 이렇게 하고 쑥쑥 가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 한 명씩 지나가면 되죠? 여기부터 사운드 되죠? 오! 비지 비지 파이 씨 세 네 파이 씨 세 네 효정 언니 안 보여! 다다라라라 다다라라 아호 와우 아호 와우 다다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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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지 어디 올게 오세요? 띠니카이 버린 띠니카이 버린 띠니카이 버린 띠니카이 버린 띠니카이 버린 띠니카이 버린 무슨 일이죠? 오케이 역시 그게 뭐가일 줄 알았어 오케이 다음 팀 간다 유아린 우리는 아린이가 좋아하는 걸로 저여자는 삥코살크 오케이 잘 어울린다 떨어지는 뿐니처럼 아련하게 뭘 하면 되는 거죠? 표정? 옆에서 시연이가 한숨 쳤어요 눈을 흘려 여기 한숨 쳤어요 우리 동시에 할래? 동시에 나 이거 하고 싶어 나랑 이거 하나 둘 셋 넷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아우 야구 아 진짜 내가 이상해지는데요? 흔들리는 꽃들 흔들리는 꽃들 우린 아련해 흔들리는 꽃들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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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찍겠습니다 저희가 데미를 한번 정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 지원 저 보라색 괜찮아요? 시원색인데요 와 우리랑 너무 잘 어울려요 창포도처럼 상큼하게 좋아 저희도 BGM 깔아주세요 어떤 거 깔아주실까요? 창포도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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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한 거 나왔으면 좋겠다 섹시한 거 수고 있어 오늘도 힘이 되는 한 마디 한마디 하는 건가요? 한글씩 한글자마자 마음이 맞으면 오케이 할게요 난 아림이 너 네? 차 르랑 해 욕 욕 와우! 날이 너무 사랑해요! 어허가 없는 저뿐이야! 어허가 없네? 생일옷! 네, 또 우리 오마이걸 페이스티켓 이렇게 함께 해봤는데요. 너무 즐거웠어요. 우리 오마이걸 팬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사랑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